아이고, 드디어 일어나셨네. 텔레비를 끊은 거야. 시안이가 진짜 똑똑하네. 아빠한테 호날까 봐. TV 안 본 것처럼. 애들이 머리가 좋아. TV 가는 줄 알았는데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좋아. 배고프니까 밥 먹자, 우리.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가셨네. 익숙하다. 4주 차면 익숙할 때도 됐지요. 착착착착착 하네, 그냥. 시안이, 안이. 밥 먹을 시간이에요. 가온 씨가 눈 뜨자마자 애들 밥부터 차려주네요. 저희는 하얀 밥이랑 미역국. 하얀 밥이랑 미역국이랑 이거 뭐야? 이거는 미역국이. 맞았어. 이거 먹어. 서랑 왔다. 응. 누구예요? 엄마? 어제 엄마가 미역국 해본 거 미역국 먹지. 엄마 김밥 먹어. 무슨 김밥? 나도 나요. 엄마 보고 싶어서. 혜안이는 뭐 먹어? 아빠가 뭐 해줬어? 우리 뭐 먹냐 하면 이렇게 먹어요. 다 찍어서 보여주네. 지금 가온 씨가 성현 씨한테 검사받는 거야. 그리고 고사리. 시안아. 그거 집어먹으면 배 아픈다고 그랬는데. 손으로 집어먹으면 시안이 얼마 전에 배 아파서 토했지. 그렇게 돼. 안 돼. 알았지? 근데 오늘 술은 엄마 좀 드죠? 으악! 치카치카 양치 잘하고. 그리고 아빠한테 떼쓰지 말고. 혜안이도 아빠 말씀 잘 듣고. 일 나가서 걱정돼서 저렇게. 자기야. 어머, 자기 왜. 자기 괜찮아? 자기야, 벌써 너무 피곤해 보여. 지금 몇 시인데 벌써 그래? 시작부터 방전됐어. 어떻게 해. 어떻게 하는 이 사람. 눈 좀 뜨고. 근데 너무 힘들다. 눈 좀 뜨고. 안녕. 엄마 인자. 엄마 뽑아, 엄마 뽑아. 아이고, 또 애교 풀리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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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녀 씨가 일하러 갔어.